안녕하세요. 주식 탐방 다니는 여자 한지아입니다. 오늘 예스24 같이 살펴볼 거고요. 주말에 조회수가 터졌습니다. 5050의 선공개고 스테레인 나잇이 무섭게 급상승 동영상에 찍히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어제 올라갔는데요. 이 조회수가 벌써 290만회가 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토요일 오후 1시 이때 영상을 찍고 있는데 290만이 넘고 있거든요. 이런 급등세면 주말 동안에 500만 명 이상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500만 명이 넘으면 월요일 급등까지 이 상황가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9월달 정식 앨범 나올 때쯤 또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예스24. 그리고 지금 예스24 같은 경우는 경쟁사 르세라핌이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영상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솔직히 중요한 건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주가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 종목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심한데 언제 잡아서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까지 영상에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예스24 주가 흐름부터 좀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게 솔직히 좀 무섭죠. 최근에도 이런 식으로 윗골이 달면서 쭉 이렇게 올리는 척 하면서 쭉 뺐고요. 이때도 올리는 척 하면서 은봉으로 마감을 했고 또 금요일 금요일 또 이렇게 올리는 척 하면서 은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좀 심하단 말이죠. 자 일단은 피프티 피프티가 멤버를 정비를 하고 새롭게 이번에 앨범이 나오는 건데 이게 대박입니다. 왜 대박이냐면 이 영상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는데 지금 290만 회가 일단 넘었고요. 단기간에 이게 프로모션도 진행 안 돌리는 거거든요. 프로모션도 없이 돌아가는 건데 이 정도 급상승 동영상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경쟁자 르세라핌이 뭐냐면요. 르세라핌 쪽에서는 지금 같이 출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이 프로모션을 돌려가지고 조회수를 이만큼 뽑은 거고 피프티는 이거 돌리지 않고도 이만큼 뽑아냈고 지금도 계속 뽑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인기 급상승 음악 1위를 찍었고요. 역시 해외에서 인기가 최고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추세냐면 8월 30일 어제 100만 조금 넘었던 조회수가 지금 31일인데 290만이잖아요. 그럼 오늘 300만은 무난히 당연히 넘겠죠. 그래서 이 기세로라면 일요일까지 주말이 끼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500만도 볼 수 있다는 거고 피프티랑 예스24랑 무슨 관계냐. 음반을 유통해서 그렇습니다. 피프티 예전에 빌보드 관련했을 때 그때도 급등을 했었죠. 지금은 멤버 다 나가고 거의 다 나가고 지금은 피프티 피프티 2기 멤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기 멤버들은 5명으로 구성이 됐고 지금 이 친구가 아테나라는 친구인데 얘가 또 인기가 좋은가 봐요. 얘가 인기 급상승 동영상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과거의 피프티 피프티 곡 이 큐피드라는 곡이 있었죠. 이 큐피드라는 곡은 그룹 명보다 피프티 피프티보다 더 유명했습니다. 이 곡이 17위 빌보드 17위까지 진입을 하면서 당시에 주가가 단기간에 두세 배씩 오르고 난리였잖아요. 자 지금 추세로라면 이 팀명의 동일성만으로도 얼굴들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지도라든지 이 IP 파워 피프티 피프티의 IP 파워가 그대로 계승이 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일단 재료가 너무 좋죠. 지금 이렇게 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료가 이렇게 좋은 건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으로 확인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내가 월요일날 이 주식을 사봐도 될지 혹은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언제 매도를 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건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보고 판단하느냐. 수급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얘네가 최근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얘네가 지금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힌트를 드렸죠. 일단 최근에 이렇게 올라간 이 상한가 간 물량들은 이 동그라미 3개 구간에서 수익 실현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물량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다음 주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재료가 너무 좋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동영상 500만 심지어 천만 이상 가면은 얘네가 이거를 재료를 이용을 안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다시 지금 상태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로는 물량을 좀 많이 내다 팔았고 이렇게 동영상이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50-50 얘기가 본격화되면은 얘네가 다시 매수를 한다라는 소리죠. 그럼 얘네가 매수할 때 여러분들은 그때 타이밍을 잡아보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세력 수급들이 막 메뚜기 때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YES24 같은 경우는 이런 단기 수급 따라서 또 수익 나는 구간이 또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아무 때나 매수를 잡지는 마셔라.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타점 잘못 잡으면 순식간에 마이너스 8%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왜 수급을 강조 드리냐면 유한양행 들어보셨죠? 최근에 우리나라 최초로 FDA 통과를 했는데 FDA 통과 발표를 앞두고 주가를 털었습니다. 이렇게 은봉으로 털었는데 제가 이걸 수급을 딱 보니까 이게 다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개미 털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8월 20일 오후 2시에 영상 찍으면서 우리 유한양행 9만 원대 가격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제 영상 보고 사신 분들은 지금 다 대박 나셨습니다. 주당 4만 원 이상 수익이 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때 말씀드린 이후로 공교롭게도 이날 저녁에 오후 9시에 속보로 FDA 통과 뉴스가 났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급, 돈의 흐름이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럴 때 유한양행 이런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예스24 마찬가지죠. 그래서 타점 이렇게 수급 보면서 정확하게 타점 잡아서 좀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이 번호로 예스라고 남겨주시면 예스라고 남겨주시고 실시간이라고 꼭 남겨주셔야지 제가 대응하실 수 있게 타점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혼자 어려우신 분들은 도움 받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예스24 지금 50-50 관련으로 또 예스24만 있진 않습니다. 이 관련 종목들 다 수급이 돌 건데요. 예스24 뿐만 아니라 50-50 이 신곡, 신곡 관련 주로 여러분들 또 단기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이거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이 번호로 예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자료 보내드리고 여기 실시간이라고 남겨주시면 실시간 타점 잡아서 스윗 볼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미들이 정보가 제일 늦죠.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끼려면 기왕이면 양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스24 뿐만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유한양행이라든지 윙이푸드라든지 다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제 영상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저는 다 투명하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튼 예스24 주주님들 제 영상이 그리고 제가 드리는 자료가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보시고 예스24로 수익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매매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024년 하반기 여러분들이 잡아볼만한 대시세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잡아보시면은 둔방석 앉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미국 대선 테마의 대장주입니다. 지금까지 강했던 2차전지 테마 그리고 반도체 테마 AI 테마 이 테마를 이을 역대급 재료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박이 나실 겁니다. 제가 트럼프 사진을 갖다 넣어놨죠. 트럼프 대선 정책주예요. 정치 테마주 정말 정말 강력합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고 한동훈 정치 인맥주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상한가 랠리를 갔습니다. 계속 점상한가 갔죠. 이런 식으로 무려 8연상 갔던 종목. 정치 테마주는 주식시장의 꽃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인맥주가 이렇게 갔으면 정책주는 솔직히 더 가겠죠. 우리 과거 이명박 대통령 정책주인 이 4대강 정책주 이화공영을 생각해보면 바닥에서 25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8연상가는 뭐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미국 대선 정책주입니다. 지금부터 저점 올려가면서 연말에 피날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코덱스 바이오 펀드 월봉 차트인데요. 완전히 바닥에 있죠. 이제 양봉 하나 세운 정도입니다. 제가 이 바이오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트럼프 정책주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정책주, 트럼프 테마주, 테슬라라든지 남북 경협주 너무 유명한데요. 그런데 바이오는 아무도 안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신약 승인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 거기 때문에 이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텍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예요. 그리고 국내에는 이런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약을 가진 신약 개발 업체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선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오주는요. 9월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파월이 발언을 했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100% 할 건데 0.25%를 낮출 건지 0.50%를 낮출 건지는 그건 그때 가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이 금리 인하 수혜주에 하반기 거의 매월 학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 학회에 따라서 바이오 학회에 따라서 이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바이오 쪽에 종목, 좋은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보시다시피 이분, 제 구독자 할머니십니다. 이분한테 알테오젠 7만 원대 이렇게 잡으라고 말씀드려서 이분 아직까지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7만 원인데 7만 원을 잡으셨는데 알테오젠 최근에 30만 원 이렇게 돌파를 했죠. 그럼 대충 계산해봐도 4배 이상 급등을 한 겁니다. 이걸 수익률 퍼센트로 따지면 250%가 넘거든요. 이분 아직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바이오 쪽에서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드린다는 거죠. 이분 실계자입니다, 이거는. 알테오젠도 저점 계속 올려가면서 고가 갱신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종목을 드릴 겁니다. 우리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간만에 돌아온 바이오, 5년 만에 돌아온 바이오 훈풍이고 미국 대선 정책주의 금리 인하까지 온 우주의 기운이 바이오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돈벼락 맞을 수 있는 종목 드리니까요. 제가 서두에 돈방서가 앉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잡아보셔가지고 수익 제대로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